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킹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제가 뭘 하고 사는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요. 오늘 요즘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필라테스 샵이 저희 집 근처라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왔고 아침에 간단하게 스킨케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스트를 뿌리고 갈 거예요. 미스트를 촉촉하게 뿌려주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샵이에요. 저 빨리 운동하러 갈게요. 시선에 발끝을 말아볼 수 있어요. 알을 둘러봐 주실게요. 운동이 끝났어요. 이게 필라테스가 은근히 운동이어서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 세안을 하고 아침에 뿌렸던 미스트를 뿌려줄 거예요. 미스트를 흔들어서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씻고 외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씻고 외출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종로에 갈 거예요. 개화기 의상 같은 거 입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화장이 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할 거고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셀젠이라는 브랜드의 미스트인데요. 쌀 개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스트예요. 반짝반짝 되게 진주처럼 빛나가지고 되게 예뻐가지고 요즘 휴대하면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 미스트인데요. 오일층과 수분층이 레이어링 되면서 보이는 결정체라고 하더라고요. 촉촉하고 순해서 요즘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미스트부터 뿌리고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빨리 나가봐야 돼서 나갈 준비하도록 할게요. 미스트를 뿌리면 되게 광채가 이렇게 살짝 나면서 되게 촉촉하고 얘가 수분, 미백, 주름 미스트예요. 피부 관리 받으면 스파샵에서 나는 것 같은 향이 살짝 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부에 광채가 돌게 할 수 있어요. 태안 직후 그리고 메이크업 전후로 수시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미스트예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미스트 챙기고 그리고 촬영할 장비 챙겨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밖에서 봐요. 안녕! 여기는 익선 우산지인데요. 제가 블로그 협찬이라서 촬영을 해야 돼요. 어, 여기 우산지 음 진짜 예쁘겠다. 뭐, 악세사리나 소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거의 다 나와요. 딱 더ن 너무 예쁘게 Dip,xual, Danca,ут스. 고 quê금으로 오 overview MS, 방rating,こ né,콩,자,d 내장, 빡,고,콩,자,d, … 아, 뭐, 악세사리나 소품 같은데로 퇴리, 같은 맨날 또는 아, 뭐, 악세사리나 소품 같은거 아직은 구입하는지 또 낙지인, 무슨 거품은? 돼, 그리고 몇 개, 근데 뭐, 단계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언니 빨리 골라요. 이제 왔어요. 후르츠도 예쁘게 하나 정착하고 왔어요. 이런 의상을 입으면 셀카를 정말 많이 찍어야 돼요. 빨리 오세요. 내 브이로그에 좀 등장해주세요. 저희 매일 본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혜리먼잇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 이렇게 하니까 괜찮나? 밖에서도 사진을 좀 찍다 올게요. 안녕. 저희는 궁에 갈 거예요. 궁에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우리 마스크 벗고 사진 못 찍나 봐. 뒷모습만 찍어야 되나? 뒷모습만 찍자. 이제 옷을 다 갈아입었고 배고파까지 밥 먹으러 가자. 근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리스트 한 번 뿌려줄 거예요. 피부가 건조할 때 수시로 뿌려주면 되게 좋아요. 어디 꺼요? 셀젯 향도 되게 좋아. 미스트가 예뻐가지고 휴대하기도 되게 좋아요. 피부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채가 쫍쫍쫍해. 미스트 좋아. 이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만나요. 안녕. 잘 먹으러 갈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밥 먹자. 밥 먹자. 배고파.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발감. 밥 먹기 좋 reste. 밥 먹자 period. 밥 먹자. 여기가 이제 다 양식 대사장도 올려야겠다. 전용이랑 먹으면 다른 저거. 그 장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다 하려고 하려고. 거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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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와서 씻고 왔고요. 제가 어제 되게 늦게 잔 데다가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와서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해요. 오늘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셀젠 미스트를 뿌리고 그리고 피부를 간단하게 크림 바르고 잘 거예요. 이게 세안하자마자 이거 토너처럼 이렇게 쑥쑥 뿌려줘도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광채가 나면서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미스트예요. 오늘 사용해본 언니도 이거 좋다고 정말 광고지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미스트예요. 저는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자러 가볼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조만간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가져올 예정이라서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꼭 봐주세요. 그럼 안녕. 셀젠 미스트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 꾹 꾹 꾹.